5. 2023 mspo 방산전시회 유럽의 각국들 문의 쇄도 2023 mspo 방산전시회 k-방산의 주목 이렇게 성능 좋고 다양한 무기가 있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폴란드 mspo 2023 방산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 영상은 쇼츠로도 제작되어 많은 시청자들이 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긴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이한 역사 깊은 mspo 2023 방산전시회는 유로사토리 런던 전시회와 함께 유럽 최대의 방산전시회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총 39개국의 해외 방산업체가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는 주최국 외에 주도국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국으로 선정되어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사 주도국으로 국내에서는 30여개 방산기업과 해군군학대, 태권도시범단 등이 참가해 한국의 첨단 방산제품을 널리 알리고 k-푸드도 소개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 등이 총출동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십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협력 사업에도 좋은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한국이 mspo의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른 납기와 확인된 성능에 만족한 폴란드는 요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되어 공식 석상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 이를 볼 때마다 즐겁기도 합니다 이번 mspo 전시회에서는 우리 주요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문화체험과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는데요 행사기간 내내 우리나라 해군 군악대와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이 거행되고 한국 음식도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는 폴란드의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은 k2, k9과 함께 폴란드명 호마르케이로 불리는 k-239 천무 다연장도 전시되었는데요 전시장 입구에 떡하니 전시되어 강력한 천무를 폴란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300km 사거리의 ktssm2까지 발사가 가능한 천무는 그동안 폴란드가 갖지 못한 강력한 정밀 유도탄이라서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벨라루스 수도나 골치 아픈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의 주둔지까지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게 된 폴란드이다 보니 가장 만족해하는 무기체계인 것입니다 또한 mspo 방산 전시회에서는 현지 언론들이 연일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대한 소개와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한국 현대로템에서 만든 k2 전차입니다 옆에는 현대로템에서 전시한 엔지니어링 차량, 교량 차량, 군환 차량 등 k2 차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mspo 방산 전시회에는 한국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무인 차량 및 차륜형 장갑차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로템이 아닌 한국의 다른 회사들입니다 그 중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군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외에서 호평받고 더 유명해지는 k-방산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카이의 kf-21 전투기와 수송기, 수리온 헬기, lah 등 다양한 기종의 모형도 전시가 되어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을 잡았는데요 이는 지상 장비로 시작한 k-방산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항공 장비들까지 확대되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재희 두다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 부츠에서 많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화해양의 3000톤급 잠수함 모형 앞에서 장시간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좋은 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폴란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는 우리에겐 유럽의 나토 31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두드리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라는 강력한 유럽의 거점을 구축한 k-방산이 이제 유럽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는 방산 선진국이 장악한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가 주력 무기로 채택한 k-방산 제품들이 속속 도착되어 전선에 빠르게 배치되었으며 성능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납기와 aes를 보장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비 확장과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많은 나라에서 입증된 실내에 있는 k-방산 제품의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유럽의 방산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무기들을 잘 몰랐던 유럽 각국들의 상담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유럽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의 분위기는 10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adex 2023 국내 방산 전시회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어졌던 상담들이 10월에 열리는 서울 adex 개최식이나 아니면 올해 연말쯤 예상되는 폴란드 2차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해 여러 국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했듯이 물꼬를 튼 k-방산은 이제 2차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 향상된 첨단화된 무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더 튼튼해지는 자주 국방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온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시청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